이번 달 들어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프로야구 롯데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오늘은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2회 선두 타자 이대호 선수 LG 선발 장원삼의 공을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7호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잡아당겨서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연타석 솔로 아치를 그렸습니다. 이번 달에만 6번째 홈런입니다. 롯데는 곧이어 터진 채태인의 투런포와 선발 톰슨의 호투를 앞세워 8회까지 LG의 4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나는 1회 터진 최진행의 역전 만루 홈런에 힘입어 키움에 앞서갑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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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OM